매일 20분 영어 동화. 아이들에겐 EBS 처먹달이 있습니다. 네, 어땠어요? 오늘? 오늘 중요한 날인데요. 이제 해변을 갈 수 있을 것 같아.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몸은 준비가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는 해외여행을 가면 비키니를 입진 못하지만 왜 수영복을 입거나 짧은 바지를 입어도 굉장히 당당하게 약간 거리를 활보하는데 희한하게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민소매도 못 입겠고 짧은 바지도 못 입겠고 좀 약간 몸매의 자신감이 훨씬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 스탠다드라고 하잖아요. 각 사람마다 보는, 문화마다 보는 약간 기준이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워낙 한국에는 좀 이렇게 조금 마른 게 조금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아요. 약간 아름다움으로 표현될 때가 많아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힘이 듭니다. 그럴 때는 또 외국에도 갖고 나가주고 제가 그럴 때마다 사랑받으려고 외국어에서 내 스스로에게 사랑을 주려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또 희망적인 그날을 상상하면서 영어를 한번 제대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부터 들어보죠. 전체 대화. 드세요. 오늘 문장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 수영복이긴 하지만 수영복도 결국에는 의상이잖아요. 옷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사실 왕초보 영어에서 옷이 뭔가 맞는데 안 맞는다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한두 에피소드 정도 했었는데 그거에 복습이자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새로운 또 정보가 되겠습니다. 복습도 한 번 와서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 한 50번 정도 넘게 반복했던 어떤 그거는 그거는 진짜 이제 무의식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반복이 정말 중요해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우리 왕초보 영어 몇십 년 가면서 이 내용도 이제 두 번밖에 안 했으니까 가보도록 하죠. 정당화를 좀 해봤어요. 지루하잖아요. 아니 지루해지고 똑같아 똑같아 하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사인인 게 그 얘기는 할 줄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시면서 다시 한 번 펜을 또 꺼내시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션 바로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너무 신난 거예요. 드디어 입었는데 맞았어. 오시니셔만 보고 땡갓바로 생각했는데 오 마이 갓. 그거는 다입니다. 오 마이 갓. 디스. 비키니. 벅커니요? 벅커니처럼 나네. 비키니. 비키니. 피츠미. 아 피츠미. 본 거 같아요? 이게 맞다. 피츠미를 배운 거 같아요. 오케이. 유 메 멤버. 비스 비키니. 비키니를 제가 입어본 적이 없어서 스펠링을 써본 적이 없어요. 슬퍼. 비. 네. 키. 네. 니. 오늘은 산뜻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뜻하게 비키니로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비. 이거 아니면 비키니. 이건 너무 약간 느낌이 비키니. 비키니 이런 느낌입니다. 비키니. 비키니. 이 중에서 어느 게 맞는지 여러분들 스펠링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가볼게요. 첫 번째 게 맞았네요. b-i-k-i-n-i가 되겠습니다. 비키니. right? 이왕이면 두 번째 i에다가 i가 세 개나 있네요.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비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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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이거 말고 전체적으로 수영복이라고 제너럴리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그냥 수영복이란 단어. 아, 왠지 수영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스윙. 스윙. 수영장이 들어가 있는 스위트 룸인가요? 스윙 수트. 맞아. 맞는데 이가 하나 더 들어가 버렸네. 이를 빼주세요. 이 친구가 빼고. 그리고 이거를 하나로 묶어주면 좋습니다. 아, 이렇게요? 스윙 수트. 스윙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물론 정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의상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윙 수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수영복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스윙 수트. 스윙 수트. 그 아래 종류 중에 하나가 우리가 비키니가 되겠고요. 여기서 사실 오늘 단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동사. 바로 fit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fit? 뭐가 fit한다? 약간 딱 맞는 거. 맞는다. 이게 꽉 낀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제너럴리 맞다라는 뜻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너한테 어울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이즈가 맞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스타일이 맞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사이즈가 맞다. 중요한 거 제가 강조한 100번 드리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동사예요. 일반적인 동사는 나름대로 3인칭 단수면 s도 붙여주고 그렇죠. 과거형도 생각했다가 하셔야 됩니다. 비동사 붙는 게 아니에요. it is fit이 아니라 it fits 이런 식으로 동사 취급해 주고요. 그렇다고 시키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it fits의 상단변화. you know me too well. you know? 맞다. 맞았다. pp.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희영씨가 더 잘해서 그래요. 이거는 느낌상 여러분 약간 패턴이 보니까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친구예요. 오케이. fit fit fit. 약간 이렇게 갈 것 같아요. fit fit fit. 정답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과거형인가? 이게 뭐지? 헷갈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또 하나 강조할 거. fit이라고 할 때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나한테 맞아. 나한테 맞아. 그러니까 왠지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 fit to me. 그렇죠. 왠지 모르게 fit to me, fit for me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지만 fit 자체가 이미 누구에게라는 느낌도 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fit 명사 이렇게 하게 되면 for to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누구에게 맞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fit이라는 동사를 외울 때는 fit 이렇게 덜렁 아는 게 아니라 fit someone, fit fit something 뒤에 뭔가를 같이 바로 써줘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그렇죠? it fits to me나 it fits for me가 아니에요. it fits me. 바로. 오케이. 맞는 사람이 바로 뒤에 나오게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문을 만들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입영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너의 스웨터. 너의 스웨터는 Your sweater. 몇 인칭이죠? Your sweater. 나의 스웨터. Your sweater, my sweater. 몇 인칭이죠 우리? 3인칭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라 다른 것이잖아요. 왠지 나 아니면 너 아니면 3인칭이니까 너의 스웨터는 2인칭인가? 일 것 같고. 그게 아니군요. That's a common mistake. 오케이. So your sweater이라고 하는 건 아예 독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3인칭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동사에 뭘 붙여야 돼요 우리? S. S. 그렇죠. 너 네 스웨터가 나한테 맞아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Your sweater fits me. 그렇죠. There you go. Your sweater fits me. 라고 되겠고요. fit의 과거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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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t. 그렇죠. 여전히 fit입니다. 그러면 이거 과거형으로 내 블라우스가 줄리아한테 맞았어 이러면 My blouse fit fit... 과거 과거. My blouse fit her. Fit her. Fit 줄리아. 그렇죠. 과거형은 그냥 fit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자켓은 나한테 맞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하면 어떡하죠? This jacket. This jacket. Does not fit fit me. Not fits me. OK. 제가 그러니까 많이 헷갈리죠. Fit이라는 게 일반 동사입니다. OK. 만약에 그는 날 사랑해는 He loves me. 그는 날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He doesn't love me. Correct? Right. 그러면 해볼게요. 이 자켓은 나한테 맞지 않는다. 이러면 This jacket. Doesn't fit me. 그렇죠. Very very nice. 별게 아니에요. 이건 따로 새로운 스페셜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동사로 취급해주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동사라서 정말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OK. 이거 3인칭 단수니까 S 붙인다. 과거니까 그냥 똑같이 fit. 과거형으로 써줬고요. fit. 그리고 일반 동사를 부정할 때는 우리가 그렇죠. doesn't, don't 이런 걸 써야 되죠. 하지만 이것도 앞에가 주어가 this jacket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doesn't fit me.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r sweater fits me. Your sweater fits me. My blouse fit Julia. My blouse fit Julia. This jacket doesn't fit me. This jacket doesn't fit me. 자, 그리고 한번 본문 가볼게요. Oh my god. This bikini fits me. Oh my god. This bikini fits me. 나한테 맞아. 드디어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오, 너 해냈구나. 다이어트 한다더니만 근데 이 비키니를 입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왜냐면 비키니에도 사이즈가 있으니까 아, 큰 사이즈를 입었을 수도 있겠군요. 그럼요, 그럼요. 아, 그렇군요. 사이즈별로 있잖아요. 근데 오늘 좀 작은 걸로 갈게요. 타이트한 걸로. 네네. 굉장히 fit한 걸로. 아, fit한 걸로.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너 해냈구나. 해냈구나. You, you did it. You did it. 너가 너 두의 과거형을 제가 써가지고 해냈다, 과거의. You did it. 너가 했다. 했다. 오케이. 자, 오늘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우리 사실은 자주 쓰는 You made it. You made it. 우리가 꼭 미션 누리고 나서 꼭 하는 말이잖아요. That's right. You made it. We made it. 이런 거 썼었죠. 그렇죠? 그런 것을 오늘 쓰게 될 텐데 아까 희경 씨가 했던 You did it. Perfectly fine. 그것도 써도 상관없어요. You did it. 이것도 되는데 우리 make라고 하는 거 어떻게 쓰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 make는 원래 순수하게 일반적인 뜻으로는 만들다예요. 그렇죠? 만들다라는 뜻이 있는데 자, 이거 우리가 또 make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어느 정도 나와 있죠. 그렇죠? 과거형 그리고 BP형 여러분도 적어보세요. Make, made, made 이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요. That's right. 만들다, 만들었다 그 다음에 BP형까지 이렇게 make를 해봤고요. 사실 make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색하고요. 이거는 나름대로 덩어리 표현이기 때문에 아예 뜻이 다른 표현입니다. Make it 한다는 것은 문제 없이 뭔가를 해낸다. 잘 못할 줄 알았는데 해냈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make it 해냈구나 그렇죠. make it이라고 얘기를 써요. 예를 들어서 너 오늘 바빠가지고 내 파티 못 올 줄 알았는데 you made it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너 공부 안 해가지고 내가 그 시험 떨어질 줄 알았는데 you made it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해냈다라고 할 때 우리가 make it을 쓰는데 우리가 과거형으로 보통 얘기하겠죠. 해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you made it oh yeah hey guess what wow you did it yes you made it you did it 해냈구나 하지만 뭐 우리가 주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we made it you know they made it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짧게 you made it you made it you made it you made it there you go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축하해네 친구 성공했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축하해는 우리가 생일 때 너무 많이 하잖아요 오케이 콩고래추레이션 콩 스펠링 매의 눈으로 볼 거예요 구 레 스펠링 발음 좀 굴려보려고 그랬어요. 일부러 그런 거구나. 그렇죠.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서 R 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 S 안 붙이는 게 사실은 제일 큰 실수인데 정답은 이렇게 스펠링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L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선 입 모양을 모으지 않을게요. 해볼게요. Congrat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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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우리가 이걸 줄여서 하는 거 희용 씨 혹시 기억나나요? 줄여서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폐하체에서만 아 제가 이렇게 외웠다. 콩글렛 저기요 너무 뒤로 갔어요. 너무 뒤로 가서 L이 들어가 버렸어. 자 여기서 여기서 멈춰요. 나 스펠링도 달라요. 다시 해. 다시 해. 아니야. 콩글렛 T까지 쓰고 S 여기도 S를 붙여줘야 돼요? 그렇죠. 엄연히 붙여줘야 돼요. 해볼게요. 콩글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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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축하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큰 게 없어요. congratulations 그러면서 my friend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라고 하는 게 friend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또 이거 나온 김에 우리 friend friend만 쓰기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친구 시리즈 나갑니다. 친구 시리즈를 제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시리즈 하면 이제 장동건 유호성 뭐야? 여기 정말 쓰려고요? 우리 감독님들 웃으시잖아요. 근데 여기 장동건 할 때 J도 없고 무슨 뭐 Y도 없고 지금 없는데요. 자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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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저 너무 친절하잖아요. 앞에 딱딱 주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 다음에 어 어 어 아 아 이거 알겠다. 메이트 헬로우 마이트 그렇죠. 메이트 그 다음에 P로 시작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친구 있어요. 너를 아직 보진 못했지만 펜 팔 프렌 너무 길게 갔다. 자 일단은 버디 좋아요. 버디 메이트 라는 게 있고요. 자 여기 펜팔은 펜으로 쓰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팔 그냥 P-A-L 자체가 친구라는 뜻입니다. 아 이거 말고 그냥 P-A-L 이거만 써요? That's right. Hello, pal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친구 이런 뜻이에요. Are you my pal? Oh, I am. Of course, I am your pal.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군요. 그렇죠. 친구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단어 알아봤고요. 한번 해볼게요. Congratulations, my friend. Congratulations, my friend. 좋아요. 그랬더니 마지막 감탄해야죠. 이제 해변에 갈 수 있다고 나두 어떻게 할까? 해변의 여인이 이 될 수 있다. 바다로 나는 갈 수 있어 네 어디요? 어디로? 투 flower 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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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이라고 그러니까 갈 수 있다? 해변 아닙니까? 해변 정말 여기 갈 것을 생각을 많이 해두셨나봐요 스페미라더 가 봐야죠. 돼 B-E-A-C-H 라고 하는 거 정답 맞습니다. 우리가 go to the beach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해변에 가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자 발음을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이 단어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잘못 발음하면 약간 욕처럼 욕처럼 잘못돼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펠링이 지금 모음이 두 개가 있죠. ea. 이거는 e라고 소리가 나는데 이게 모음이 두 개 있는 게 그냥 심심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느리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모음이 있다는 거는 느리게 보다는 입 모양을 좀 옆으로 늘려서 늘어지는 느낌으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가 아니라 자 입 모양을 봐주세요. beach 화가처럼 그리고 있어 아랫입술인가요? 뭐예요? 한번 해볼게요. beach beach. 한번 더 beach. 이거를 만약 입 모양을 안 벌리면 욕이 될 수 있어요. so be careful please. 그리고 제가 비슷한 거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것들도 잘못하면 그냥 rich rich,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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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t, shit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이 부분은 모음들이 다 두 개씩 있죠? 그러니까 입 모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약간 옆으로 ee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rich rich 그렇게 하면 입 모양이 안 벌려지죠? 다시 한번. rich rich 한 번 더 rich 처음에는 오버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어디 도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부유한이라고 할 때는 입 모양 안 벌리고 편하게 한번 해볼게요. 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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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되게 거만해 보인다. rich rich 그런 느낌으로 진짜 so rich, rich rich, rich rich rich, rich 처음에는 좀 오버해서 이거는 발이라는 뜻이죠? 자 입 모양 벌릴게요. feet feet 이거는 아까 맞다라고 하는 거 힘 빼고 그냥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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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거는 우리가 좌석이라는 뜻 입 모양 벌릴게요. s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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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입 모양 벌리지 말고 sit sit all right so 이런 식으로 해서 rich, rich feet fit seat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하세요. 원래 근데 발음 잡채가 문장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상대방이 알아듣기 마련이에요. 문맥으로 하지만 여전히 완벽한 발음 알아두는 게 좋겠고요. 자 우리가 now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제 지금이란 뜻도 있지만 한국어로는 약간 이제 이런 느낌 줄 수가 있겠죠. 네 아 그리고 제가 이거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이거 간단한 거긴 한데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I can go to the beach now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to를 왜 써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to 뒤에는 장소가 올 때 어디로 오라고 할 때 되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분이 이런 거를 좀 궁금해하셨어요. go shopping 할 때는 왜 to 안 붙이냐고 go to shopping 안 하냐고 왜 안 붙여요? 쇼핑이 장소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shopping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go ing라는 모양이에요. 뭐뭐 하러 가다. so shop 자체가 동사에서 ing로 바뀌면서 shopping 하러 가다. 그래서 저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한번 해볼게요. I can go to the beach now. I can go to the beach now. there you go. 자 여기까지 해봤고요. 복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네. 영어로 주세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오 신이시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 신이시여. 오 마이 갓. 그렇죠? 이 비키니가 나한테 맞는다. 이렇게 하면 this 비키니 fits me. fits me.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방금 했던 오 나 이제 해변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죠? I can go to the beach now. there you go. 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럼 또 칼 만나서 칼 같은 대화 나눠봐야죠. Sure. 칼! 왠지 정말 좀 해변적인 느낌 아니에요? 왠지 이렇게 하고 수영복 입고 있는 남자분을 해외에서 만난 것 같아요. 아마 칼이었나 봐요. 칼하고 대화 한번 나눠봐야지. 자 우리 제가 먼저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No, actually use that first. 저는 비키니 끼인 정도 저도 몰라서 저도 순간 제가 입을 뻔했어요. 네 가주세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this 비키니 fits me. 와우 희경 you made it. 해내구나. 내가 해낸다고 했잖아. congratulations my friend. 내가 이번에 믿었지. 내가 믿었어. 내가 고마워 나 이제 바로 당장이라도 해면에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아. I can go to the beach now. 우리 가려면 빨리 가야 돼. 왜냐면 어차피 한 한 달 정도 있다가 요요님이 다시 오실 거거든. 요요가 다시 오면은 아니요 빨리 가야 돼. 요요님을 떠나서 해변에 사람 제일 없는 시간이 몇 시니? 어 글쎄요. 아주 밤 늦게일 거야. 그래 난 그러면 밤에 가야 될 거 같아. 밤에 가야 돼. 아직까지 자신이 없더라고. 어 사실 나도 밤에 요즘 다니고 있어. 사실은 저기 비키니 내가 요즘에 3XL를 지켜봐줘가지고. 비키니는 비키니잖아. 알았어. 어떤 거야. 밤에 한번 같이 가자. 전체 대화를 듣고 오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그래요. 전체 대화 주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